이건한테도 화가 너무나고 늘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한테도 화가 너무나요 그러지 말아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 미영씨가 더 이상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못 보겠어요 나 미영씨한테 용기 내보려고요 미영씨한테 용기 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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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